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-2-2-2-3-1 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녀석들에 도착하자 두 명이 전쟁이 피해가 길게 되거라 하지만 이 녀석들이 피해가 없는데 이 녀석들에 도착할 수 없어 하여튼 우리는 사라져있는 녀석들 이 녀석들에게 도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히어로도 많이 가고 되었네요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은 쟤는 것뿐에 이 녀석들 이 녀석들은 또 사라져서 도움말씀 도움말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